내가 구해줄게, 별아. 그놈들한테 잡히지 않게. 단아, 출발! presence driving! quoique kelyear에 당선レ을 낸. 완전히 부터 부터 그렇죠? 한삼쿨. 한삼쿨. 서지 마요. 서면 안 돼. 경찰이 사람을 안 보러 쏘려면 되죠. 법대로 해요. 법, 그 법 짓길 자신 없어서 경찰도 때려쳤다. 너한테는 정상 참다도 어떠한 선처도 없을 거야. 2년 전 3월 뒤에 넌 경찰차에서 불려내면서 아무 죄 없는 내 여동생을 죽였어. 이 여동생 경찰에서 불러내던 날이에요. 아, 그 인생 카디언 생각나요. 그 전인의 손을 물었어. 열받아서 몇 대 뱉는데. 자, 이 새끼야! 문! 살려주세요 하고 미는데. 금방 끝내줬죠. 비 따가워서. 그래? 그럼 너도 밀어봐. 살려달라고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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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럼 나도 죽어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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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